손예진 씨 오십니다. 레드카펫에서 아주 우아하게 걸어 오고 계시는데요.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. 아름다운 손예진 씨. 원 안에 서시면 저희가 사진 촬영하겠습니다. 자 수많은 카메라 그리고 팬 여러분 앞에서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팬 여러분께서 인사 한번 해 주실까요? 후 한번 끌어 주실까요? 네 오른쪽 한 번 더 하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근데 뭔가 좀 허전합니다. 손예진 씨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화려하지만 같이 가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? 예진아리 헤이나리 마음같아 시기 바랍니다. 자 우리 밤누나 커플 밤누나식 포즈 한번 치워볼까요? 네 앞으로 네 끝으로 잠깐 걸어가 주실까요? 자 특별히 팬 여러분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. 아 두 분 어쩌고라도 잘 어울리시나요? 아 두 분 어쩌고ER